건조한 겨울철 외부 자극으로 더욱 예민해지는 피부 피부 건강에 근본적인 열쇠는 체내 면역력의 70%를 관장하는 장에 달려있다고도 과언이 아닌데요 피부 건강을 되찾기 위한 도전 그 결과는 예측불가한 피부 나이 오늘의 건강인 피부 나이는 굉장히 어리게 나오셨습니다 면역력 사소 동안 피부를 지킨 건강인의 1% 건강 김일은 탤런트 최용환입니다 최용환의 남편 손남목입니다 최용환의 면역력 지키는 건강 밥상 남편 손남목의 본격 먹방 시작 쭉 펴서 피부 면역력 지키는 특별한 피부 관리 비법 모든 피부에 다 잘 맞는 것 같아요 지금 공개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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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